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 본인의 장비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으로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마다 임금 채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처욱에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째 카고 크레인 작업을 하는 김희종 씨. 지난 2022년부터 순천의 한 고급 주거시설 공사 현장에서 1년 2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돈이 나오지 않더니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 3개월치 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입이 날 수 있는 데가 이 현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3개월치를 안 주니까 저희들은 어디서 수입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빚내는 방법밖에 없죠. 다른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임금 채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비 노동자들 채불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건설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동북권에서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돈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발주처에서 시작해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청에 재하청이 꼬리를 물다 보면 가장 끝부분에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피해가 집중됩니다.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는 개인 장비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대여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 채불액은 1조 7천억 원, 이 가운데 건설업은 4,3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